안녕하세요. 매일 1분 필수어의 은나쌤이에요. 우리 오늘은 불편파적이다, 불편부당하다 라고 하는 역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편파적이다 할 때 이 편 자가요 치우칠 편 자입니다. 자,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치우쳐 있다. 이 파차는요, 꽤 잠옷 이런 뜻으로서 어느 정도 치우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즉,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치우쳐서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편파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. 그리고 불편부당하다 라는 건 그러니까 공정한 걸 의미하겠죠? 자, 불편부당은 일단 아니 물자예요.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무리당자인데요. 어느 무리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써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불편부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판사는 어떤 사건을 맡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즉,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? 편파적, 불편부당 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만한 어휘들이니까요. 꼭 기억해 두세요. Catal파적, 불편부당 네, 이렇게 비판을 Est suffice pencar